네 확실히 오늘 같은 경기에서 박은선 빠르게 슈딩 골포스트 슈퍼세이브 윤형길 자 마지막에 윤형길 선수의 손에 맞고 골 때까지 맞는 듯한 장면이었는데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어 이번에는 정말 허를 찌르는 세트 플레이였거든요 네 여기서 패스가 나갔고 슈팅은 윤형길 골키퍼가 우선 여기서 허지연 선수가 곧바로 발을 갖다 냈고요 아 윤형길 골키퍼가 막아낸다고 있고요 골 문에는 앞서 댓글에 이제 잘한다고 올라왔던 윤형길 골키퍼 김소희의 오른발 그리고 장창의 왼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김소희 왼쪽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벽 사이로 통과가 되는 슈팅이었는데 아 이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면서 서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또 계속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전 김소희 선수의 슈팅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그렇죠 이 벽 사이를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정확하게 벽 사이를 공략을 했던 김소희 선수가 조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좀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아와 그리고 장창이 준비합니다 장창의 왼발 어허 은연글 펀칭 아 이번에는 장창이 굉장히 또 정확한 프리킥을 시도를 했거든요 힘이 완벽하게 실리지는 못했지만 골문 구석을 향하는 이런 프리킥을 처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영아 골킥파 약간 정면이었어요 네 장창이 높은